1. 매운신 못 먹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이게 매운신 아 매운신다고 또 받아야 돼 내가? 왜 눈물.. 눈이.. 뭐요? 눈물이 나요 일단 다른 선생님들 원칙을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더 잘 불린다고 해서 선물로 선생님한테 선물로 못 먹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아니요 이게 그림이 너무 무서운데? 아니야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충분히 불만 먹었잖아요 저번에 네 그럼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? 근데 나는 맵던데? 한번 먹어봐요 그거 이거? 근데 이거 다른 분 먹는 거 영상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일단 매운신이 온다고 그거 먹으면 매운신? 아 매운신이라고 또 받아야 돼 그거를 드신 다음에 그 옆에서 시작 근데 그게 까매요? 네 원래 까매요 거기 박스에다가 박스 보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거 아니 종이 종이 꺼내놓으시고 나중에 그거 펼쳐야 되니까 아 나 겁나는데? 이거 먹는 거 잘 불리고 막 그냥 말문이 터진대 선생님이 이렇게 방언 쳐듯이 아니 벌써 입에서 치미고 있는 이유는 뭘까? 먹어요? 네 드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먹었으니까 다 다 성공했어요 응 삼켜야 돼 벌써부터 누른 거야? 응 봐줄게 잠깐 봐줄게요 내가 삼키고 눌러야 돼요? 네 아니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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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은 모르겠다 안 매워요? 아니 매움이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은 왜 눈이 왜 눈이 눈이 왜 싸하지? 왜 눈이 왜 싸하지? 왜 어 먹어 잠깐만 매울신이 와요 지금? 아니 자동으로 떨리는데요 어머 매울신이 와요 지금? 뭐가 오는 것 같다 침이 막냐 아니 눈 만지면 안 돼 눈 만지면 안 돼 어머 눈물이 나요 어머 이제 1분 지나네 이제 에? 이제 1분 지나네 이제 1분 잘 먹네 매운 거 잘 먹네 그게 아니라 그때 불만도 잘 먹었으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매울신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동작이 오는 것 같다 아 이거 허주야 그러면 허가 짧아 선배님들이 그랬어 매울신이 안 오면 허주라고 그게 아니라 허가 짧아져 나 오고 싶어 매워 이제 2분 이게 2분 어머 오 잡는데 독하네 여기가 뚫렸어 우리가 왜 여기 정수리 뚫린다고 그러죠 네 뚜껑 열린다고 오셨어 이걸 어떻게 참지? 지금 본인 참고 있잖아 나 우는데? 오 잘 참네 나 눈물 나 근데 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눈물이 나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? 원래 원래 신데네잉 구슬 할 때 눈물 많이 나잖아요 똑같대요 세십 명이 들어오면 어머 콧물도 먹어 엄마 저 열리는 거예요 아 잘 참네 다른 분들 어떻게 참으셨어요? 이렇게 참았어요 똑같이 이렇게? 네 완전 잘 참네 생각보다 앞면에 근육이 다 떨려 아 근데 괜찮은데? 점점점 괜찮은데요? 두 개 매겨야 되겠네 지금 정신 정신줄 놨다가 둘 다 안 보이고 나 울고 싶어 나 입 벌리면 침 나올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콧물 또 나오고 나 그 가루 좀 먹었더니 들이지뻐랬구나 나도 내가 안 먹을라고 이거 먹어볼래? 아니 오 30초 남았어 30초 30초 오 사장님 이런 거 왜 갖고 온거야 이런 거 왜 갖고 온거야 이런 거 왜 갖고 온거야 선물로 준거야 선물로 오시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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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이거 정신줄 잡고 먹은 거예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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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와 성공 이거 성공했네요 반대 반대 정신줄 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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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 소감 어때요 이거 이거요 못 먹어 뭐 먹는 거야 괜찮네 매우 잘 먹네 더 강력한 거 갖고 와야 돼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? 모르겠어 근데 눈물이 나 진짜 눈물이 나 눈 만지지 마 끝